크고 싶은 나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이 객도라이 들어갈 때 오랄래 아쉬울 때 라일라이 스카이 캐슬 위홀라이 심심할 때 여기 모여 라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일라이 크고 싶은 나란주입니다. 오늘 벚꽃런을 뛰기 위해서 나와봤는데요 벚꽃과 함께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 산부양이 산부양이 산부 오늘 저희는 벚꽃향으로 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죠? 특별한 날은 아니고 벚꽃의 향기에 산부를 한번 해보러 저희가 양재천면을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이렇게 혼자서 나와서 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눈물을 흘리거나 기분이 좋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를 너네랑 오다니 참 너무 좋다 꽃구경도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이렇게 코코 어 맞아 맞아 근데 빨리 돌리면 뛰는 것처럼 보일까? 하하하하 힘들어 줘야 돼 같이 이렇게 살짝 힘들다 숨소리를 내면 돼 하하 하하 엄청 빨리 뛰고 있어 하하 287키로 되나요? 너의 속도는 400키로 예이 400키로 예이 하하하 우린 400키로 뛰고 있어요 저기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 하하 사진 스파즐 향기에 달려간다 이게 터키 로우 에어 손으로 바닥에 조리ando 네 오늘도 대출 achsen 에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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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로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